반갑습니다. 거리에 가면 송년송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송년, 한 해가 간다. 오늘이 26일, 5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가 간다는 것을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요? 한 해가 간다. 어제도 오늘도 24시간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 25일이었는데 26일 카렌다가 바뀌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거, 달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서 내가 바뀌었구나. 어제가 아니고 오늘 26일이었구나. 그것을 실감하는 가장 하루가 같고 1년이 같다. 그것을 어떻게 실감을 해요? 똑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내 볼일 보고 저녁에 잘 때 똑같이 잤는데 시계가 없고 카렌다가 없는 곳. 그러면 해가 캄캄해지고 그런데 북극이나 남극은 6개월간 낮이고 6개월간 밤이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이 밤이고 대략 12시간이 낮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캄캄하고 공간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그렇다면 하루가 같구나. 하루가 같구나. 한 해가 같구나. 그럼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하루가 같다. 올해 2015년이 가고 있고 2016년이 온다. 어떠 때 제일 가까이 느껴요? 언제? 못 느껴? 어제도 오늘도 똑같아? 언제 그걸 느껴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아이들이 크는 것은 1년 정도 돼야 느껴지잖아요. 하루 자고 났는데 하루에는 변화가 없어. 하루가 아주 인지하기는 어렵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의 4계절인데 지금 가을절기다고 하지만 낙엽이 떨어진 지가 참참 됐어요. 사실은 25일 날 어제가 우리 시어머님 육신의 교구장님의 어머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25일 날인데 어저께 천천공을 가야 되니까 23일 날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을 음력으로 하니까 그 생신이 12월일 때가 있고 1월 달일, 1월 초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1월 초이고 12월 말 그러면 1년에 양력으로 따지면 생일을 두 번 하고 그러면 한 해는 양력 음력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 해는 생일을 못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도 있고 크리스마스가 이번에는 겹쳤지만 대개 크리스마스 지나가면 눈이 쌓여 있을 때가 있고 안 쌓여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구장님이랑 인사드리러 가야 되니까 오전에 일을 보시고 점심을 먹고 1시에 출발해서 갔어요. 이제 가서 뵙고 인사만 드리고 올라오니까 오다 보니까 5시쯤 고속도로를 통과하고 있는데 잠깐 인사만 드리고 오지만 그때 작년 이맘때는 눈이 쌓여 있어서 아 겨울이구나. 한국으로 얘기하면 11월을 동지달이라고 그래요. 12월달을 섯달. 서운하게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다 해서 섯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지달. 사실은 동지가 여러분들 12월 22일 날이 동지잖아요. 동지는 양력으로 해요. 입춘.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가 갔구나. 어떻게 갔구나. 인식하는데 24절기로다가 옛날 조상들은 그걸 인식을 했어요. 아 한 해가 갔고 이번 동지는 어떻고 이번 동지는 어떻고 그러면 이때쯤 되면 동지고 이때쯤 입춘. 입춘이 되면 버들강아지가 눈이 나오고 저거라고 청명이 됐다 뭐 그렇게 되면 개구리가 뛰어나온다. 이렇게 그 24절기로 조상들은 카렌다나 시계는 없지만 그리고 해가 뜰 때 아니면 해가 질 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저 몇 시에 낳았어요? 보릿살 삶아서 밥 해먹고 해 질 이렇게. 그러니까 보릿살 삶아서 밥을 해먹고 방에 들어와서 해가 다 지어간다 이거예요. 해가 질 때 태어났다. 그런데 그때가 봄이니까 나는 봄 생일이니까 그럼 보릿살 밥을 해먹고 해 질 역이면 몇 시일까? 지금은 몇 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 동틀 역해 한밤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몇 월 며칠이나 알아? 음력으로 몇 월 며칠 날 해 질 역해 동틀 역해. 그리고 뭐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게 이제 정오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계절이 가고 시간이 가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옛날에는 시골이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과일을 따먹고 가을이 되면 정. 그러면 겨울에 냉장보관하는 게 냉장고도 그렇게 없었으니까 구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수박이 흐느러졌을 때 참외가 흐느러졌을 때 그러니까 과일이 많았을 때 너를 낳았다 이거야. 그건 여름 생일이야. 그런데 지금 애기들한테 과일이 많았을 때 낳았다 하면 지금은 사계절 과일이 많아. 하우스 재배로요. 딸기가 봄에 나오는데 그죠? 요즘에도 딸기가 얼마나 맛있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게 시간도 넘어서고 계절도 넘어서고 아까 계절의 변화로 나이를 알고 한 해가 가는구나 안다는데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계절의 변화로. 그래서 시골을 갔다 올라오는데 산에 나무가지가 다 떨어졌죠. 산에 잎이 잎이 떨어졌는데 스모그 현상으로 23일에 갔다 오는데 안개가 저렇게 스모그 때문에 껴가지고 그 나무 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안개 속에 그 앙상한 가지에 안개가 저렇게 기니까 봄이 오려고 피는 건지 가을에서 지는 건지 겨울인지 인식이 안 돼서 내가 교장님한테 분명 생신은 겨울은 겨울인데 산야를 교장님 운전하시는데 옆에서 산야를 바라보는데 겨울이라는 감이 안 드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장님 바라보더니 앙상하구만 뭘. 나무가 앙상한데 겨울이지. 근데 그 수목으로 가려져가지고 낙엽이 떨어졌다는 것이 안 느끼고 흐릿하게 보이니까 나무가 풍성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을 지금은 공기오염도로 의해서 그렇게 스모그가 중국 넓은 대륙의 모래바람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북경에는 스모그가 2% 농도가 넘어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다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을 인식할 수 있고 세월을 인식하는 것은 지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깨우치고 그 지방에 어디에 살고 어떻게 내가 추억과 경험과 체험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몇 월달쯤이면 이번에 시골 가서 잠깐 한 시간 정도 다 우리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 권사님이죠. 94세시니까. 근데 복귀섭리를 총설원부터 재립론까지 항상 복습해서 손자, 손녀를 오면 강의를 하죠. 그게 이제 기도야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하신대요. 6시간 무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하나님 창조원리 복귀섭리부터 창조원리부터 재립론까지 하시는 기도야. 거기에 조상과 중도와 후손까지 하니 6시간 걸리죠. 눈만 뜨시면 기도하고 피곤하시면 주무시는 게 나이 드셔서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고 총기라고 하죠. 아이들 얘기하면 총기지만 좋으신지 아들, 딸, 십 남매를 낳으셨대요. 일을 낳는데 몇 월에 몇 시에 몇 시는 모르고 해 질렀게 어떻게 낳고 어떻게 낳고 누구는 태몽 꿈을 어떻게 하고 누구 낳고서 어디가 아팠고 어디가 아팠고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거니까 이 계절에는 이렇고 이 계절에는 이렇고 그것을 너무 생생하게 영화 필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젊은 내가 30이나 적은 나지만 30살 이하로 적지만 나는 아들, 딸 난 기억도 잘 몰라. 그때 생각하면 그랬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다 깨고 있다는 얘기는 그라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활동량이 활동 공간이 공간이 다리도 불편하시고 유모차에다 돈 얹어놓고 끌고 다니야 내 다리로 가야 안전하시니까 함부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4시쯤에 일어나시면 1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산책을 나가신대요. 그걸 끌고 동네 1시간 산책을 나가시면서 산책을 가면서 도로 따라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그 아버님 생각하고 걷다보면 1시간이 금방 간대요. 그러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하루 일과 시작하시죠. 그러고 깨시는 것은 새벽 4시가 아니고 초저녁에 한 10시쯤이나 9시 되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 정도 3시간 놓인 내가 운동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12시 정도 깨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1시에 깨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침 4시, 5시, 6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가 전부야. 그러니까 다 그것이 다 생생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기억을 잊지 않고 있느냐. 본인이 사연사연을 안고 체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고 언제 어떤 꿈을 꿨고 어떤 꿈에 의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안내를 했고 어머님이 어떻게 안내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흔하고 4시인데 내년 되면 5시인데 영계 아버님한테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오시면서 뭐랬냐면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늙은이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많이 외쳤다. 그러면서 요새 텔레비에 보니까 100세 시대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우리들 태어날 때는 60세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시대에는 회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60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0, 5, 6세였어요. 언제? 반세기 전만 해도 그래서 회갑을 사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갑잔치 60세가 되면 크게 잔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반세기만에 평균 수명이 여자는 79.8세 남자는 76.5세 여자가 4, 5년 더 길어요. 75세가 평균 수명이 넘었어요. 그 얘기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80세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60세 회갑 나이를 얘기하면 창피해요. 회갑잔치 한다. 회갑이 돼서 내가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러면 물 한참 뺀대. 그러니까 유엔에서 2014년도에 유엔에서 정한 나이가 있어요. 유엔에서 정한 나이가 청년 나이를 65세까지 규정을 했어요. 세계적인 경제 수치와 문화 수치로 봤을 때 유엔에서 청년 나이가 65세고 65세에서부터 66세에서부터 노년으로 봐요. 그 얘기는 유엔에 정한 나이는 만이에요. 만으로 치잖아요. 일본 나이나 마찬가지. 한국은 모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이로 쳐요. 태어나면 한국은 이미 한 살이에요. 그런데 한둘이 돌아와야 미국이나 여러분들은 일본은 한둘이 돌아와야 한 살이잖아요. 우리는 만 나이다. 만 나이다. 실제 나이는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장한 10개월이 한 살이에요. 한국은. 그게 선민권이에요. 이스라엘도 모태 나이를 쳐요. 선민권만이 모태 나이를 쳐요. 어느 나라를 가도 모태 나이 치는 데 없어요. 그냥 만 나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정한 65세는 만으로 한국 나이로 하면 66세죠. 그렇게 2014년도에 유엔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65세까지 해요. 그 얘기는 백세시대에 들고 있다. 그래서 요새 히트 치는 노래가 그놈의 사랑이 아니고 백세시대예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어머니가 요새는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살만치 살고 있는 것 같으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백세시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 키니까 백세시대 노래 나오더라. 그래 오다가 뭐야 휴게소에 들어가서 백세시대를 CD를 샀어. 그래가지고 틀어봤어요. 교구장님이랑 그랬더니 새로 옛날부터 읽던 얘기인데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가수가 뜨고 있더라고요. 25년간 25년간 무명가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6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게 백세시대 노래예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70세상에서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할 일이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80세에서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80세도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고 90세에 데리러 오라니까요. 갈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왜 데리러 왔느냐고 전해라. 90세는. 그러니까 100세에서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2절에 가서 또는 뭐라고 하냐면 그 CD 들으면서 교사님이 부르는데 옆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때 2절은 80세부터예요. 80세의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한 번 불렀는데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80세의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90세에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간다고 했는데 또 데리러 왔냐고 전해라. 그러니까 90세 되면 알아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에 또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극락 왕생할 날 찾고 있다. 전해라. 그러니까 제세상도 좋은 날 좋은 시에 통념적으로 우리 2조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교가 불교였어요. 조선 시대에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기독교를 다니고 있고 카톨릭을 다니고 있어도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다 불교 가문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다 불교 가문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작사하신 분이 왜 극락왕생할 날 찾고 있다.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이라는 말을 썼느냐 보편적인 가치 한민족이 불교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쓴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날 좋은 시에 찾고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15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요. 이미 극락세계에 와있다고 전해라. 그 노래가 아리랑아리랑 하면서 하는 건데 전해라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라는 얘기는 그 시대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흘렀는가 그걸 보면 그 시대에 대중가요를 들어오면 이 시대는 피폭받은 시대구나 이 시대는 발전하는 시대네 이 시대에는 참 태평성대였다. 태평성대였다. 세종대왕 때 태평성대였다. 태평성대였다. 이조시대 왕들 중에 종자를 붙인 임금들 있잖아요. 그게 태평성대 왕들은 종자를 붙여요. 그런데 조자를 태조이성계 개혁하고 전쟁 중에 나라를 세우니 그죠? 그 다음에 정종 태종태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대왕 4대 임금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세조 정조 조자예요. 그런데 세종대왕 그런데 이조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종자를 붙인 임금들은 태평성대의 왕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시대의 문화나 흐름과 편했다는 표현은 그 대중 음악 속에서 다 나타나요. 우리들도 복귀섬리사의 성가를 보면 아버님이 아버님은 복귀섬리사를 넘나들면서 창조가 됐어요. 성가를 하나하나 작사하신 걸 보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면 원한과 한과 이런 것이 성가가 쓰여져야 맞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으로 그런데 아버님은 감옥을 살고 나오시면서 더 소망찬 성가를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성가를 봐서는 복귀섬리의 역사를 깰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상향 본연의 이상세계를 노래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개척시대 기독교 개척시대는요 투쟁의 역사예요. 투쟁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걸 역사를 흐러가면서 지나면서 2014년과 2015년의 내 차이 2015년과 2016년의 내 차이 어떻게 나를 되돌아볼 것이냐 어떻게 알 것이냐 2015년도 12월 26일에 내가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어놨다 한들 그 모습이나 2016년 12월 26일 그 모습이나 외형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1, 2년 차이는 그런데 한 5년 전 10년 전을 보면 아 변했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 2년 차이는요 본인들이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모님 말씀을 생활원리를 듣고 실천한 사람은 지금 9개월째인데 10개월째인가요? 9개월째인데 여러분들이 그때 시작할 때 내가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놓고 기억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을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시작하는 날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돼가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요. 뭐로?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는 사람은요. 차이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우리 이정옥 선생님이나 36가정들이나 이정옥 선생님도 94세나 5세 매주 예배 오세요. 그럼 선배님들이 다 거의 90세가 다 되신 분이에요. 36가정 정도면 87세에서 95세 사이거든요.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이완 목사님은 100세가 지냈죠. 그런데 지금도 순회 다니셔요. 그런데 그분 보고 100세가 됐다. 이정옥 선생님이 95세가 넘으셨다고 딱 뱉고 손을 잡고 인사하면은요. 열로워 하시다. 한 교수님의 체유된 신앙 체험적인 신앙 우리 축복 과정들은 영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영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내가 몇 살 되면 죽는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을 몰라요. 여기가 전부가 아닌 건 알겠는데 여기다가도 전부인 양 목숨 걸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계산법이 지상에다 두고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 줬으면 하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손해보고는 못 살고 희생하고는 못 살고 계산법이 여기니까 그런데 원리를 아는 축복과정의 삶은 계산법이 지상이 아니에요. 왜? 여기는 엄마 뱃속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영계에 가는 거다. 이 원리를 알으니까 영계에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알찬 사랑 가장 영그럽다. 지상을 살면서 잘 익었다. 여러분들이 딸기를 보거나 수박을 본다 참여를 볼 때 어떤 게 잘 익었다. 그 전부가 되면 톡톡 수박은 뚜드려보고 알고 꼭지가 신선하고 그 수박 선이 또렷한 것이 신선하면서도 잘 익은 수박이다. 딸기는 이파리를 보면 안다. 꼭지가 꼭지까지 꽃잎이 붙어있지만 다 빨갛게 되고 이파리가 파랗게 됐을 때 언제 딴다. 이래가지고 외적으로 봐도 어떤 게 익은 열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피저물이야.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러면 사람도 익은 사람이냐 안 익은 사람이냐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겠죠. 영인체가 그러니까 익은 사람이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젊은 청춘 남녀가 지금 결혼했어. 우리 축복 이세라 하더라도 축복받고 남산을 산책을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젊은 이세가 우리 축복 과정들이 몇십 년 살은 축복 과정하고 남산을 산책을 다녀와라 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그전에 남산에서 아버님도 거기 남산의 입구에 가셨다가 젊은 커플이 손잡고 돌아다니고 나이 든 커플이 손잡고 산책 하시는 걸 분수되어 있는 데서 보셨대요. 그래 앉아서 보시면서 그 옆에 앉은 제자들에게 야 저 손잡은 온도가 손을 잡고 있는 어느 온도가 세겄나 하고 물으셨대요. 근데 그 옆에 앉았던 제자들의 선배님들이 대답을 젊은 청춘 남녀가 뜨겁겠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틀렸다 그러셨대요. 우선 젊음의 영광로 같이 끓는 피는 뜨거울지 모르지만 사랑의 맛 인생의 맛 향기 그걸로 볼 때는 저 노부부의 손잡은 손길 그 온도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러시 아버님이 바라보시는 각도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맛 열매 한 해를 보내면서 거둬야 할 내용 그것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우리는 영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가 되고 나중이 되는 거는 가는 순서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할 것이냐 그 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는 건 똑같아. 한 해가 지났는데 외적인 외모로 아들딸이 커가고 또 계절이 바뀌는 걸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실감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가정완성을 하고 이상가정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이뤄도 근본의 핵심은 나예요. 나 혼자 태어나서 내가 다 희생봉사하고 사랑을 저축해서 살다가 갈 때 혼자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사랑의 열매를 거뒀을 때 그 열매의 손기로 연계를 들어갈 때 내가 거둔 동료들과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정리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연구로 가는 것도 다 개성진리 기체이기 때문에 나마다 사랑을 성숙하고 사랑을 연구는 방법이 개인마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언니는 왜 못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설명했을 거예요. 틀리다는 거와 다르다는 거 나는 옳은데 언니는 틀렸어. 이렇게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사랑인데 언니는 왜 안 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사랑을 성숙하는 방법은 온 인류 73억 인류가 다 달라요. 목적점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하나님의 한 번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몇 줄기로 올라가느냐 73억의 줄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창조해 나가면서 엮어가는 줄기는 나만이 가지고 가는 개성진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니가 옆에 있는 우리 아들 딸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아내의 남편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사랑의 표현 방법과 그 영인체를 연구로 가고 완숙시키는 방법이 나랑 다르구나.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을 때 내 인격이 공명권으로 나는 한 줄기 만 올라갔어. 근데 73억 인류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리다. 나만이 옳다. 그러면 한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정성이라는 얘기는 횡적인 환경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성을 들이느냐. 나는 나만이 하나님만 상대하는 외줄기 인생길이야. 그렇지만 횡적으로 공통요소를 찾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의 장점과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해서 횡적인 환경권을 창조해서 내가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틀리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언니 나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언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배우고 싶어. 아 나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 남편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걸 내가 배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보물로 주셨구나. 아들, 딸이 넷이 있어도 똑같은 하물며 내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쌍둥이인데도 공통요소는 있죠. 그렇지만 달라요. 음성 자체도 달라요. 딴 사람들은 목소리 들으면요 똑같다고 아빠 목소리 같으대요. 근데 나는 애기 때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전둥이가 우는지 후둥이가 우는지 알아요. 엄마는. 그러고 애기 때 돌사진 백일사진을 넣으면 다 못 찾아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친애들도 이게 형이요? 이게 동생이에요? 자기들도 사진을 보고 물어요. 모르겠지?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엄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같이 공생했으니까 직감이 빠른 것 뿐이에요. 엄마가 알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아빠예요. 당사자들보다 엄마 아빠가 먼저 알아요. 사진을 보고 나타난 거라도 그 얘기는 그만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정성 들인 결과로 인지하는 거예요. 정성은 환경 창조를 한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환경 창조를 한다는 얘기는 공통요소를 많이 많이 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외롭지 않고 많은 발판 속에 사랑의 부피가 부피 사랑을 부피로 논하기는 뭐하지만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죠. 사랑의 질 본질 무게가 많이 커져서 내가 큰 사랑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교사들이 뭐 300가정이 있다 식구들이 2000명 이상 있다 그 개성 채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성에 2000가지 말고 한 100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영해서 발판을 넘겨놓으면 언니 좋아 언니는 이런게 좋아 언니한테 배울게 있어 이렇게 모두가 그러면 이미 행적인 환경기반의 사랑의 열매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낸다. 결정을 결정을 할 때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뿌듯하다. 사모님은 참 뿌듯하죠. 왜? 대전에서 200명 300명 식구가 있다가 천복공에 와서 선교사 교육 지금 25회째가 넘었죠.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듣던 안 듣던 말씀을 하면서 감사하고 들어서 수수작용이 되고 유티브에 보니까 안 읽어도 천명 이상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또 어디야 호주 그런 데서도 다 읽어요. 일본은 많고 한국도 많이 읽지만 그 유티브를 보는 데가 세계 5대양 육재주에서 다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읽은 사람들이 그대로 또 설명을 해서 그걸 실천하게 하게끔 그렇게 강사가 읽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모님 핸드폰을 알아서 카톡이 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다 공명권으로 횡적으로 환경을 넓혀서 확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요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지 순간 다 알여버려요. 나보다 먼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다 알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첨단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 완성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얼굴을 보고는 사실은 연계 가기 전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랑을 창조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니 때문에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야 싫어. 남편을 남편이 당신만 없으면 내가 교회 갈 텐데 당신 비기 싫어서 안 가. 한국 남편이 그렇게 180도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심의 뱃속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 방법에 있어서 환경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념이 많아. 그러니까 표현이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은 단점보다 몇 프로? 1%의 장점보다 99% 단점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 비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부인이 교회 좀 한번 와요. 그 말 하는 순간 탁 튀어나와. 그런데 진심으로 만났을 때 상담을 해보면 뭐라 하느냐 나 나는 교회 는 못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애기 엄마가 열심히 다녀 줘서 감사 하게 생각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뱃속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살면서 정성을 들여서 수평을 이뤘더라면 그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저 남자는 그러면 나이가 비교 안 나 내가 없으면 나올 까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안 나가 버릴까 그래가지고 일본 언니가 우울증에 빠지는 언니도 봤어요. 자폐증에 빠지고 자폐증이라도 무기력적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5000년 역사에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아니라 역사적으로 표현하기를 937에 외침을 받았다. 5년마다 전쟁을 했다 그래요. 5년마다 전쟁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쟁을 일어났다. 그러면 며칠 전에 화성에 지진이 3.6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대전에 내가 아는 우리 동창이 있는데 걔가 전화기 오길 나 어젯밤에 잠 못잤어. 그래. 왜 그러니까 우리집이 흔들렸어. 그러는 거예요. 화성서 일어났는데 대전까지 흔들렸 완주 있는 데서 일어났구나. 거기서 일어났는데 대전까지 흔들렸대요. 자기가 잠을 못잤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하루 잠깐 3.6도 인데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비난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우선 살기 위해서 보따리 쌌다 풀렀다 누구 손잡았다 이건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해도 더 먹여 살리고 한 사람도 더 붙잡고 살려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대 이런 표현보다 빨리빨리 안 가면 죽어 안 가면 죽어부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문화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라는 게 아니라 재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표현이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해놓으라는데 숙제 안 해놔봐. 그럼 너 죽을 줄 알아? 사모님도 클 때 그냥 죽을 줄 아는 표현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해 그러면 이거 안 해놓고 있어봐라. 너 이따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왜 그렇게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컸어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으면 그때 그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 당장 급할 때 다급할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의 자극보다 부정적인 언어의 자극이 초기수잖아요. 아이들도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마.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땡땡땡땡땡 그럼 뭔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서두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로다가 아이들과 남편과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형성돼서 그게 우리 피추를 타고 내려온 건 아닌데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내려와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된다. 한국의 환경. 그 가문에 시집 갔을 때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냥 말하는 말을 그냥 알아들을 수 있다. 언어의 교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참 밉게도 생겼네. 그래 일본 언니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 시어머니가 시골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어요. 사모님이 얘기하면 8일이 지난 봉헌식이 지난 다음에 신방을 가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본 언니가 사모님한테 믿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왜 일본 언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모님이 언니 같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자마자 우리 애기한테 첫 마디가 그러니까 첫 아들의 큰 아들의 첫 손주야.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애기를 믿게 생겼다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 애기가 미워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자마자 왜 그래 믿게 생겼니 그랬대요. 그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 말이 일본 언니는 꽉 채었어. 어떻게 자기 손주인데 밉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은 잘 알아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말은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 환경 흐름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섭리적으로 한국에 왔다. 섭리적으로 국제축복을 결심하고 왔을 때는 언어도 따로 들으면 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머님이 늦게 생겼다 그러면 어머님 닮았어요 이렇게 써봐. 어머님이 할머니 닮았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은 그 아이가 미워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 문화야 문화 문화는 사탄이가 잡아가니까 21일 3, 7일 라고 하거든요 3, 7일 21일 전에는 외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다가 줄을 쓰죠. 아들이 태어나면 고추를 달고 딸이 태어나면 그 뭐야 소나무하고 숯을 달고 숯은 이렇게 공기 오염되지 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에 아기 태어났다 해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다 줄을 치거든요. 아기 태어나면 그래 21일 동안 분별을 시켰어요. 그래 분별시켰을 때 어머님이 아유 그 놈 믿게 생겼다 그러면 할머니 닮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고맙다 그러고 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가 밉다고 해놓고 내가 어머님 닮았다고 했는데 고맙다고 하거든. 그러면 그게 캐션 마크 아니에요? 밉다고 했는데 고맙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했어. 아버님은 문화를 알 때 그때까지는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봐도 못 본 척. 그래서 한국에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친정집에서 시댁에 보낼 때 딸한테 교육하는 것이요. 9년간 잘 지내고 친정에 와라 그랬어요. 9년 안에는 친정에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가냐. 봉사로 3년. 김어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그러면 9년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공하면 집에 와라. 한 번 떠나면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친정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그 집 그래서 뼈를 묻어라. 그 집에 귀신이 되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른 척 그래서 말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함부로 못 했어요. 그게 선민교육이지만 아버님의 우리 천일국 백성교육이었어요. 그래 아버님도 어디 갔다 오시면 눈을 성별하고 귀를 성별하고 입을 성별하는 심정으로 축복가정은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눈을 성별하고 귀를 성별했다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잘나도 내 영상 못나도 내 영상 육신적으로는 어머님의 손자인데 밉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문에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면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어머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딱 단절하는 거야. 정성은 정성으로 애기를 낳았는데 정성은 행적 바운다리를 넓혀가는 건데 단절을 시키면 통일이 안 오잖아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를 알았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어린아이한테 예쁘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아버님이 탕갑노정을 마무리하시고 2000년이 지나시면서 앞으로 세상결혼에서 태어나는 이세도 이세도 원제가 없다고 아버님은 선포하셨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기원절이 지나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도 원제가 없게끔 아버님이 다 분별 조건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가 많이 분별됐기 때문에 예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쁘다고 하면 사탄이가 잡아가니까 좋고 귀한 거 있으면 사탄이가 주인이라고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이 태어나갔다고 할 때 세상의 임금이 왕이 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나 예언을 하니까 로마의 왕이 태어난 이세미만이요. 그죠? 영화 살생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유모들을 불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엎어서 죽이고 딸이면 내비둬라. 영화 살생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민권으로 클 때 그 문화나 환경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여러분들이 언어로다가 알았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언어가 생겼다는 얘기는 서로가 교감하지 못하게 바벨탑을 쌓았고 언어가 소통이 돼도 문화가 벌써 2000년 이상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우리 향은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 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학생 학교 표장을 했으니까 유머가 많아요. 향은이가 유머가 많은데 이 조크를 외국아이들은 조크를 하는 게 인기가 있잖아요. 이 조크를 사용하면 한국 애들이 다 웃어요. 그래서 그 조크를 사용했대요. 출마를 할 때 근데 아무도 안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아이가 나와서 조크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들을 때는 아무 웃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웃더래요. 자기가 들을 때는 웃을 얘기가 아니야. 저것도 조크라고 해? 유치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듣고 애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어는 아는데 내가 문화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물었대요. 찾아가서 누구에게? 횡적으로 물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니까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카운셀러 미국은 이렇게 학교 딱 입학하면 카운셀러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카운셀러 선생님이 케어를 해요. 수업은 딴 사람한테 받아도 그래 카운셀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고 이래서 이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막 웃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왜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이러냐 원어로는 내가 다 알아듣고 다 표현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의 차이야. 일본에서는 우스운 얘기인데 한국에 오면 안 없고 전쟁통에 빨리빨리 도망가기 바빠서 빨리빨리 하는데 일본에서 하얗고 하얗고 한다고 빨리빨리 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 차이로 그렇게 웃었던 거예요. 그래 문화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문화를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미국 문화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화하면서 교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10년 20년 살았지만 언어만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아느냐 신방 가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만나보면 알아요. 일본 남편들을 집회를 하면 사모님 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여성 중에 여성이 누굽니까 투표하면 일본이 일본 여성 이에요. 세계인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할 때 가장 여성 중에 여성 가장 아내로 맡고 싶은 여성이 일본 여성 이에요. 일본 여성 아니냐 언제 20세기에 20세기까지는 일본 여성이 1위 이에요. 여러분들 좀 긴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천일국 백성 됐으니까 21세기의 통계는 지금 세계 부인으로 맡고 여성 1위가 한국 여성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한국 여성을 1위로 꽂아요. 일본 여성을 1위로 꼽는 시대가 20세기 20세기 그렇게 1위로 꽂았던 일본 여성 하고 사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99% 의 일본 남편들이 한국 남편들이 일본 섹시를 데리고 사는 한국 남편이 대답이 사모님 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모님 3일만 살아보고 상담합시다. 사모님이 3일만 일본 섹시를 데리고 살아보고 상담하세요. 그래요. 하나같이 고집이 센 거는 인정합니다. 1등 여성 고집 센 거 외에는 인정할 게 없다. 애교 서비스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 문화가 달려니까 여러분들이 문화가 이해가 됐더라면 서비스 방법이나 애교 떠는 방법이 달랐을 거예요. 한국 한국 사람은 구참어. 그러면 일본 여성은 진짜 구참어서 그런지 가만히 갈 수 있어. 무서우니까. 큰 소리 나면 무섭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소리부터 크겠죠. 그래서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있었어요. 법보다 목소리가 우예였어. 그런데 지금은 입법 법 시대에 법이 법치주의 국가가 되고 법이 다 유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식이 왼쪽으로 평준화가 돼서 지금 법이 위해잖아요.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하면 딱 질러. 뭐라고 할 때 구참어. 저리 가. 그러면 그게 진짜 애기들이 붙잡아 매달려도 아빠 하고 저리 못 가. 근데 애기가 그래도 매달리고 아빠 좋아 뭐 어쩌가라면요 끌어놔주고 같이 웃고 놀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국제가정에 남편들이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아빠도 아이들도 다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친 거는 생각을 안 해. 문화가 달라서 뒤로 물러나 있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아이 그건 그렇고요. 구찮아. 그럼 구찮은 건 구찮은 거고 그래도 예쁘다고 할 거는 해야죠. 하고 한국 여자 같은 거 달래들지. 구찮다고만 하지 말고 예쁘다는 표현도 해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딸내미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빠도 사랑해. 그러면서 말이 언어가 달라져요. 근데 성교사 가정에 가보면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요. 다 도망가. 그래도 달라 들어야 되네요. 한국 사람들은 바빠서 전쟁통에 도망갈 때 놓치면 안 되니까 큰 소리 지르고 도망갈수록 아빠 아빠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문화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설사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그 소나기가 딱 소리 지를 때 살짝 피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또 붙잡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와. 오늘 저녁에 내 옆에 오지 마. 그런다고 비계들고 아기들 방에 가서 자. 그러면 더 화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어딜 가요. 비계들고 당신 발 붙잡고 잡게 해요. 발밑에 가서 두러노. 반듯하게 자. 그러지. 반듯하게 와. 그러지. 나가. 그러지 않거든요. 왜? 뱃속 깊은 데는 천적인 하늘이 함께하는 심정의 바탕에 정이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 이상 심정의 바탕에 정을 풍부하게 하나님이 키워온 민족이 없어요. 한국은 마저도 마저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요. 맨날 두드려 마저도 그걸 감사하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맞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못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 표현과 심정 문화에 여러분들의 양심의 바탕이나 한 해를 보내면서 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최율적인 신앙의 바탕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이 연구로서 결산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님 말씀에 신앙생활의 체험 천성경 845쪽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신비적 체험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나 기도 가운데나 몽시 가운데 참부모님을 자주 보고 참부모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라면 참부모님을 자주 보고 참부모님의 지도를 받아야죠. 100%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신앙생활의 체험이에요. 그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힘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 보아 재산 지금까지 종교는 체험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 해왔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체험적인 지도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장성기 완성급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성약의 말씀 천일국의 말씀이에요. 이미 다 이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체육화되지 않고 그렇게 체험적인 과정을 하지 못하면 갈팡질팡 해서 세상 낙엽같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누가 참부모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생활원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부모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연계를 확실히 알 때까지 그래 아버님이나 부모님의 몽시나 환상 지도 이것을 받는 것이 축복 과정은 기본이에요.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통일교회는 최후의 자리에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풍파나 홍수가 밀어닥치더라도 이것을 헤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의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을 수 있는 사나이와 아낙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홍수에 우리한테 밀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헤엄을 쳐서 죽더라도 아버님을 만난 사람은 왔다갔다 헤매이지 않아요. 부모님의 체험적인 부모님을 모시고 만난 사람 그런 신비적인 체험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진리화 최율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원리를 모르는데 세상에도 영통하는 사람 많아요. 참부모님이 메시아하고 제림주라고 알아요. 그런 사람이 통일교에 들어와요. 그런데 원리 공부하지 않고 통일교 신앙을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신앙 생활을 체험할 때 기본 스타트가 말씀 체험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어도 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분수 빛이 식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참부모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진리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부모님을 만났다.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 사람은 언제 갈팡질팡하고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어도 3분 스피치 대신 발표하는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하죠. 열 번을 들어도 하는 사람에 따라 양념해서 목소리 따라 듣는 말이 달라요. 지루하지 않아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 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안 듣던 말 듣는 것 같이 체험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백 번 이상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교회에 나가면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또 백 번 보고 천번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교회의 지도자를 만났으면 떨어지지 마십시오. 한 손을 자르면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라도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천국에 갑니다. 이게 아버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체험의 첨단이에요. 이건 어느 지도자든 아버님을 부정하고 죄송하지만 형지님이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예배를 아버님 오늘 일요일이라 설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형지님 보고 오늘 가거들랑 아버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형지님이 아버님이 시켜서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어느 한 날인지 모르지만 참 자녀라도 나라도 참 부모님을 부정한다면 따르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 한 설교예요. 왜? 따라서 딱 가다 보면 갈팡질팡 하다가 같이 죽으니까 혼자 헤매고 부정했다 하더라도 혼자 헤매다 보면 기도드리다 보면 돌아올 길이 있거든요. 따라가면 같이 더 무게만 실어주는 거예요. 같이 올 길만 멀게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르면 이런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가있다 소리 들었어요. 그 십자가 그 역사적인 빛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건 갈 길이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간 거예요. 원리를 하고 아버님 말씀을 아르면 고마바다 고택수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다 가르쳐주셨어요. 통일교회 원리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려고 결심하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혹은 원리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고 약속해 놓으면 반드시 집에 무슨 사고가 생기다던가 번번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환경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사탄이 꼭대기에서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사역자 공부하러 가겠다. 마음 먹으면 그날 일이 생겨. 토요일 날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일이 생겨.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은 극복해야 돼요. 내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일요일 날 종족들 결혼식이다 해갑이다 안 가요. 종족들한테 선포했어요. 일요일은 우리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저녁에는 몰라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오느냐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맞이하려면 일요일을 피해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엄마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다 일요일 피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 오후에 밤에 돌아가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사탄이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사탄이가 이끌어왔지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죠. 왜 끌려다녀요. 사육자 공부하겠다. 말씀 들어야겠다. 결심하면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게 와도 오늘은 이미 선약이 있어서 안됩니다. 일요일은 내가 내년에 2016년에 52주예요. 어떠한 일 있어도 일요일은 아버지와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나는 안됩니다. 이렇게 지키면요. 절대 사탄이가 장난 못해요. 갈팡질팡 하는 것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실전 영적 체험과 심정 체험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해서 천성경에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참부모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그런 사람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얼마나 영그렀나 저울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성숙했나 2015년이 가고 2016년이 가는 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0시 기점을 해서 백지 한 장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그 백지 한 장으로 넘어가는 한 해예요. 1년이라는 무게감이 어떻게 내가 성숙했던가 계산을 해볼 때 그 기준의 표대가 아버지 중심이에요. 천복공은 무게중심이 보다 더 영적화되고 밝아졌다는 표현이 사역자 원리공부를 했죠. 전도활동에 실천을 했어요. 환경적인 요건을 갖춰나갔잖아요. 이거는 보통 큰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그거는 진리와 아버님이 참부모님이라고 입증하는 첫째가 메시아라는 입증의 증표가 뭐예요. 어떻게 참부모님이 메시아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메시아라고 게시받고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한국의 메시아가 10명이 넘어 게시받고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최고 처음에 입증하는 것이요. 진리 메시아라고 입증할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가 메시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를 한다면 아버님을 가까이 알고 체험할 수 있어요. 원리를 통해서 아버님을 만나는 거지 원리를 모르고 참부모님이 문선명 총재가 메시아다. 그리고 영통해서 게시받고 사람 많았어요. 초창기에도 뭐 의정복교회도 영통해가지고 20명 정도가 아버님 메시아라고 게시받고 왔대요.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지금 남아졌어요? 그들이 왜 떨어져요? 아버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근데 왜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면 모시고 따라야 되잖아요. 왜 떨어져요? 채율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증거했어. 여기에서 가르쳐줘서 증거는 했어. 채율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가정들의 위대함. 축복을 받았잖아요. 진작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부터 원리화시키지 않고는 메시아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첫째 관문이 진리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0일 매주 화요일 교구장이면 한 명이 와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 공부를. 진리화 시켜놓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님을 여러분들에게 접목을 시키고 참부모님을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모시겠어요. 존영만 모셔놓는다고 그래서 참부모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셨다고 볼 수 있어요. 존영을 모셨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도 모르는데 진리를 통해서만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원리를 알아야 부모님과 대화가 돼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원리적인 하나님이에요. 비원리적인 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인 질문을 하고 원리적인 행동을 해야 대답해 주시지.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을 뵙니까? 1년에 한 번 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2015년을 보내면서 2016년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에 여러분 스스로 한 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과연 아버님 말씀대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나 기도가운데나 몽식가운데 참부모님을 자주 보고 참부모님을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0%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할 때 어렵고 힘들 때나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답변을 주십니까? 사모님도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부모님께 여쭤보면 음성을 들리던 몽식을 보던 환상을 보던 반드시 답을 주세요. 천복궁에 올 때도 왜 보내야 되는지 천복궁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아버님이 가르쳐주셨고 요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그런 응답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사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찬성하는 사 없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을 보내면서 2016년도에는 진짜 아버지가 찬부모님 존영을 봐도 내 부모님 갖고 아버님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라. 아버님 내가 이렇게 권고한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부모님과 직접 100%의 경험이 없거들랑 아까 나오잖아요.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또 보고 싶은 교회의 지도자를 만났으면 떨어지지 마십시오. 한 손을 자르면 붙잡았는데 무거워서 너는 오지 마라 한 손을 자르면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라도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같이 밥 먹고 하루 일어나서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하루 새끼는 밥 먹고 살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영물이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016년은 2015년에 좀 게을리했다면 더 보다 더 열심히 원리 공부해서 그 3분 스피치가 일곱 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초 단계에요. 기초 단계. 그걸 마무리해야 10분 강의를 할 수 있고 원리책을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원리를 알아야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말씀의 맛을 몰라요. 그러면 다 흘러보내요. 그러면 내 영인체는 언제 완성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원리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해서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삶. 그래서 전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공부하고 전도 나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1년 내내 교회에 나오는 신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참부모님이 진짜 참부모님이고 인류의 구세주라.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는 이라. 그렇게 증거하는 교재가 돼야 되잖아요. 참 너를 보면 표본이야. 너 있는데 가면 다 좋을 것 같아. 그런 표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숙명적인 과업이다.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화요일에 붙잡는다? 한 손을 자르고라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과감한 거소 2016년은 보다도 진짜 2016년을 보낼 때는 누구나 다 체험적인 신앙 부모님의 직접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의 섭리의 경류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촌음을 다투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73억의 인류가 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 따라 소명받은 저의 모습들이 한 개체가 아니라 저희들을 중심삼은 종족극 민족 온 인류에게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과서가 여기 저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아버님 개인 가정들이 되어서 아버님의 영광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2016년이 될 수 있게끔 마음속에 결의하고 다짐하고 2015년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해서 부모님 앞에 효성스러운 딸들로 남아지게 아버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깊이 잃고 찾아가야 할 귀한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났고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축복가정이란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는 대로 반드시 하늘이 함께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자녀들 대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심지어 같이 삼성 박성 아버지 정답 사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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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